자 이 노래는 벌떼인데 벌들이 이렇게 확 왔다가 벌처럼 마치 띄워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1,2,3,4,5,6,7,8 보통 X자를 1,2,3,4,5,6,7,8 이렇게 가져나요 벌떼 같은 경우는 1,2,3,4,5,6,7,8 가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메인 안무 꿀빨로 가자! 이건 애들이고요 꿀빨로 가자! 꿀빨로 가자 하면 왱 머리 뒤에서 앞으로 돌린 다음에 왱 왱 왱 왱 왱 왱 왱 꿀단지 돌리고 한 번 더 왱 왱 왱 왱 왱 왱 왱 왱 빨리 봐요 알겠죠? 오른쪽에서는 꿀단지 돌리고 왼쪽에서는 와아 보시면 되는 거에요 왱 왱 왱 왱 왱 왱 왱 꿀빨로 가자 왱 왱 왱 왱 왱 왱 왱 오오오오 굿바바 오오오오 오오오오 굿바바 굿바바 꿀빨로 가자 알겠죠? 아 그리고 이거 우리들은 벌떼다 벌떼스테이처로 만들나요 여기 여기를 자 1,2,3,4,5,6,7,8 원 원 원 했으면 이 방향으로 그대로 1, 2, 3, 4, 5, 6, 7, 8, 1, 2, 3, 4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큐사인을 보통 드릴 때는 1, 2, 1, 한 번 가고 1, 2, 3, 두 번 가고 1, 2, 3, 한 번 가고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가요 안 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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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